머리에 힘을 잘 잡은 채 꼬리뼈 살짝 말아주시고요 허리만, 허벅지만 뒤로 밀고 지금처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지금처럼, 거기서 무릎 살짝 이거 다시 말자 네, 무릎 살짝 거울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모양일 때 보시면, 지금도 약간 들어가는 있는데 그러니까 힙을 밀면 안 되고요 허벅지를 밀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상체가 숙여지거든요 배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한 번 집어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허리에 부담이 확 덜해요 지금은 상체는 좀 많이 숙여졌는데 거기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 네, 지금 이 정도 이 정도 셋업이 제일 좋답니다 네, 아까 들어갔죠?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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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가라 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